음악 열매가 풍성한 밭에 가서 무엇을 주어서 이렇게 되었냐고 물으면 바로 이걸 주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밭 주인이 대답하는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건 옛날에 우리도 겪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팔뚝을 드러내고 뭘 먹어 건강하냐고 물으면 그 사람은 특정 영양제를 들고 바로 이걸 먹어서 그렇다고 하는 영상과 거의 같습니다. 영양소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 그 영양제 사 먹은 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하지 않죠. 이젠 누구나 5대 영양소와 그 외에 필요한 영양소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앞에서 말란 사람이 먹는 특정 영양제나 작물에 뿌리는 특정 비료나 영양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그걸 먹어서 그걸 쳐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이나 지방, 탄수화물을 비롯한 무기질, 비타민 등 5대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고 어떤 특정 영양제만 먹어서 건강해진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영양제가 효력을 보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 영양제가 갖고 있는 특정 성분이 없을 때일 것입니다. 농부가 들고 있는 그 특정 비료나 영양제도 바로 그러한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5대 영양소가 있다면 작물에게도 MPK3요소를 비롯하여 칼슘, 마그네슘, 황 같은 6대의 다량 요소와 그 외의 여러 밀양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식품을 통하여 건강해지려면 5대 영양소의 각 영양소의 하는 일, 즉 단백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지방은 어떤 역할을 하고 등등을 알고 난 다음 그 영양소의 성질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해당 영양소는 어디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소, 인산, 가리가 또 나아가서 칼슘이나 마그네슘, 황이, 더 나아가서 미룡 요소들이 작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 그러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비료를 알아야 합니다. 그 많은 걸 다 알아야 하냐고요? 다 알면 좋겠지만 아는 만큼 활용되겠죠. 세상사 다른 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과의 영양이 될 겁니다.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물이 커갈 때는 질소가 많이 필요하지만 질소과잉이면 피해가 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단백질이 많이 들이는 음식이라고 해도 그 음식에는 단백질 외에 다른 영양소도 들어있는 것처럼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소를 제외하고는 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화학비로이든 유기질비로 없습니다. 그러니 두세가지 영양소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이를 먹으면 오이가 몸속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소화가 되어 오이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등 각 영양소가 흡수되어지는 것처럼 비료도 이온화되어 뿌리에 흡수되어지고 식물 몸체로 이동하여 작용되어집니다. 비료 중에 비료를 할 수 있는 질소 비료도 질소 즉 딱 N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소만 들어있는 요소비료도 화학식을 보면 여러가지 원소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땅에 녹으면 먼저 암모네아태 질소로 바뀌어 흡수되어집니다. 이렇게 바꾸는 놈은 바로 미생물들입니다. 다음은 이놈들이 질산태 질소로 바뀌어지고 이것을 작물이 또 흡수되어집니다. 비료 공부에서 많은 분들이 이처럼 원소기호가 나오고 화학식이 나오고 이온이란 말이 나오니 머리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건축일을 하려면 건축용어를 알아야 하듯이 비료를 치려면 비료에 간난 용어를 모르고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화학식을 외우거나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화학식에서 특정 성분 즉 여기에서는 수소나 산소보다는 농부가 필요로 한 질소가 들어있느냐만 찾아보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산도 가리도 다른 영양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가 바로 영양소들이 흡수되어지는 형태인데 여기에 양이온, 음이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알고 있어야 비료 영양소 간 경쟁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비료는 한가지만 주지 않으니까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화학비로는 작물에게 나쁜 영양을, 태비나 유기물은 좋은 영양을 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질소도 화학비로 질소와 태비소구 질소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화학비로소구 영양소이든 태비나 유박소구 영양소이든 다같이 토양 속에서 수분에 의해 녹고 미생물에 의해 아래표처럼 이온화되어 뿔이 흡수되어집니다. 각 영양소가 작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아야지만 그 영양소의 성질을 알아야 제대로 효과있게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영양소라고 하더라도 비료에 따라 또 그 성질이 다릅니다. 각 영양소 중에는 가장 빨리 흡수되고 효과를 보이는 것은 질소인 반면에 인산은 늦게 흡수되어지고 늦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질소 비료를 주면 내일이면 효과가 보입니다만 인산은 수용성 인산을 그것도 연면 시비를 해도 일주일이나 열흘 지나야 합니다. 토양에 살포하는 인산 그 중에서 물에 녹지 않고 토양 속 후 산에 녹는 용성인비 같은 비료를 주면 하세울입니다. 인산비료라도 비료마다 성질이 다른 것을 알아야 제대로 효과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비료가 녹았다고 바로 뿌리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질소는 뿌리에서 조금 떨어져 주어도 흡수되지만 인산은 바로 뿌리에 주어야 흡수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원이 10도 이할때는 어떤 비료를 주어도 뿌리가 흡수하지 못합니다. 바로 땅속 미생물 활동과 영양소 이동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균형있는 식단을 전문적으로 짜는 사람을 영양사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영양학을 전문적으로 배웁니다. 농부가 학비료를 주든 유기질비료를 주든 비료를 제대로 주려면 비료에 대한 하다못해 기초기본이라도 알아야 합니다. 비료도 비료학 즉 학문입니다. 기초기본만 알더라도 학문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요즘 점점 시설재배를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비료를 관조합니다. 이때는 비료를 더 전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손바닥 농부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아직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는 척이라도 하는 것은 기본부터 공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팔아먹을 것 없는 텃밭농사 짓고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지어보자고 공부하고 호기심이 많아 공부하고 이렇게 한 것을 공책에 정리하기보다는 영상으로 정리하기 위해 영상을 찍고 또 그 정리된 영상 제 혼자만 감춰놓고 보기보다는 필요한 분 참고하시라고 매번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제 채널 영상을 하나씩 자료 뽑아보신다고 해서 목록으로 나누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비료에 대한 영상은 재생 목록 4번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어찌 배우시든 비료를 기초라도 제대로 하시려면 첫째 각 영양소가 하는 역할, 둘째 각 영양소의 성질을 알고 셋째 그 영양소가 들어있는 비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이를 체계적으로 알고 정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иты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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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